산청, 남사예담촌과 등나무꽃 남사예담촌은 경남 산청에 있는 한옥마을로 현대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같은 전통마을로 역사는 500년에 달한다고 한다. 지리산 자락, 산골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와즙 가득한 남사마을의 모습은 고풍스러움으로 가득하다. 풍수지리상 쌍영교구의 명당자리라고 하는 이곳은 20세기 초반 추가로 세워진 40여 채의 기와즙들이 흑당길을 따라 미로처럼 이어진다. 그렇다. 그는 그런 방식들이 흑당한 상자였기 때문에 구이는 흑당한 정국이 흑당점이라고 하는 지가입니다. 이제 고풍스러움으로 가득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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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